자, 0017 위스키 버스트 모델입니다. 핑거 스타일 연주 들어보시고요. 무슨 곡이죠? 바다 라는 곡이고요. 일본 기타리스트 분이 연주하신 곡입니다. 아, 성함은 확실치 않나요? 예전에 알았었는데 원래 유명하신 분 곡을 여러 기타리스트 분이 카피해서 제한 곡이라서 버전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다시. 네, 다시 갈게요.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치다가 이제 귀폰을 세요. 가시죠. 네.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행동이었어. 서울대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다. 가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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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